여러분은 내남은 노후를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직 은퇴전인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냥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며 산다거나 공기 좋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고 답합니다. 혹은 조금 여유가 된다면 실버타운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후에 살 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에 사는 집에 따라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할 때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면 초저녁만 되면 불이 다 꺼지는 시골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에서 느껴지는 갑갑함이나 소음, 매연 등의 신물이 난다면 전원주택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노후의 집은 웬만하면 바로 사는 것보다 일단 월세든 전세든 짧게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큰 맘 먹고 노후 자금을 투자해 집을 장만했는데 그곳이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평생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후의 나에게 맞는 집을 잘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선이 충분한 평수의 집입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10평 이하의 집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10평에서 20평 정도의 집도 누군가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집에 사는 것을 숨막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평수는 또 다를 것이고 집이 너무 좁게 느껴지면 아무래도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무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라도 많이 움직이는 것이 노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의 평수가 작으면 청결관리가 힘들고 주변 음식 냄새들과 심지어 담배 연기나 층간소음 등 나이 들면서 아주 불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물건을 계속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노후의 집 크기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아닌 이상 이것은 별로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안에서라도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수록 가채 근력이 붙기 때문입니다. 넓으면 청소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곳을 다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청소와 공간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집이 좁은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필수품 밖에 없는데도 집이 너무 꽉 차 보여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자기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살기도 좋고 보기에도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넓은 집은 필요치 않습니다. 간혹 나중에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놀러오거나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혼자 혹은 부부만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평수 넓은 집은 비싸기만 하고 많은 분들이 집에 돈이 묶여있어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집을 팔지 않고서야 나머지 노후 생활 자금이 빠듯한 분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나이 들수록 바로 쓸 수 있는 현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집에 내 노후 자금을 다 쏟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 넓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수 넓은 집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빚을 내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자기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20평이 안 되더라도 둘이 살면 되고 여유가 될 때가 되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집이 좁더라도 물건을 잘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집이 꽤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제자리 걷기나 요가를 할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도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버린 나머지 노후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어도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집이 넓고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특히나 병원비도 나갈 것이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도 즐기려면 더더욱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로 빼놓은 생활비는 자식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상승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끌을 해가며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이분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 심하면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젊을 때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은 없지만 만약에 노후가 됐을 때 빚을 내 넓은 집을 사게 되면 남은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은퇴 전까지는 빚을 갚고자 노력합니다. 그만큼 나이 들어 빚이 생기는 것은 내 노후의 삶의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남들이 다 집을 살 때 따라가는 것보다 만약 내가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내 노후 자금은 얼만큼 확보가 되는지도 잘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후에는 너무 좁은 집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적당히 넓은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내가 남은 여생을 살 집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의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번째는 내가 살 집 주변의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좋은 집에 집값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 높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꿈꿨던 많은 분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병원이나 마트가 너무 멀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나 위급 상황에서 병원이 멀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운전을 하는 것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생활하셨던 분들은 도보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집에 올 정도의 집 위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병원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의 문화시설과 지하철역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집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심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바쁘게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와 취미를 즐기며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나의 건강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가보진 못했지만 만약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시간 내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취미를 공유하며 즐겁게 노후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놓인 자살률은 0%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에 물론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법도 연습을 해야 하지만 주변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으니 인간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어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우리가 언제까지 차를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차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 또 은퇴 후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후에 차를 없애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 대신 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곳들을 가보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버스기사는 나이 든 노인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지하철이 조금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게 된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가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장소에 많이 가보는 것 또한 우리의 뇌를 젊어지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지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최소 20분 내 거리에 있어야 하고 안에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실버타운이 인기가 있는 것도 식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주위의 편의시설이나 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자식이나 친구, 친지도 가끔이나마 볼 수 있으면 덜 외롭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어야 더 행복해집니다. 전원주택에 살던 어떤 분께서는 아파 보니 시골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의 삶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부부 중 한 분이 병들어 눕게 되면 요양보호사라도 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별 후에 남은 배우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햇볕을 맞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공원이나 산책로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것도 우리 노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도시의 장점 위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 다 포기하더라도 시골과 자연에서의 삶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져 전원생활을 잘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 잘 의견을 조율하고 장단점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중에 내 건강이나 주변 인프라도 고려하여 살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집은 가격도 많이 비쌀 것입니다. 이 모두의 조건이 충족되는 집보다는 여기서 내가 중요시하는 지하철이면 지하철, 병원이면 병원, 산책로면 산책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집을 찾는 것보다는 만약 지금 사는 집에서 이중 몇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번째는 주변 기후와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물론 도시 생활을 하면 크게 이웃과 왕래가 많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골의 텃세가 상당히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유 또한 시골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열이 되지 않는 집을 얻게 되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게 생활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엔 특히나 벌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시골 생활의 현실 중 일부를 겪은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정으로 강원도에서 친구 부부와 이주에 한 번씩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산에도 각오하면서 시골 생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나 됐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과 꿈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좋은 점보다 살아가기 힘든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 텃세까지 당하면 정말 억울하고 화까지 납니다. 더군다나 저는 약 15년간 전원주택을 짓는 업을 하고 살아왔는데 지방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텃세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론 집에만 들어 앉아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시골 생활의 의미가 없어지죠. 벌레, 모기, 해충이 장난 아닙니다. 여름에 시원할 것 같아도 한여름 더위는 에어컨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겨울의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과 아침의 새소리에 눈을 뜨는 아름다운 모습 조용하고 누구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은 멋져 보이죠. 이런 좋은 점은 가끔 갔을 때 느껴지는 좋은 낭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회수할 수가 없어요. 나이 60 넘으면 언제 고향으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전원주택 가진 친구를 가진 사람이 전원주택에 사는 친구보다 더 행복하다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정전원생활에 동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돈을 들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골 살기 1년 4계절을 지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시골에 와서 살아도 되겠고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만들었을 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시골 생활이 잘 맞으면 좋으나 의외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시골터세, 무서움, 불편함을 이유로 귀촌 귀농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전원주택에 사는 친구가 없다면 월세로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전원생활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세 달 이상 살아보면 심심하고 별로 할 것도 없고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거 빼곤 그냥 환상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전원생활의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전원생활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생활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산새소리, 바람소리, 대자연을 벗삼아 소일거리로 채소나 기타 장모를 기르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이 건강장수의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속 소음, 매연, 교통장애 등으로 병원에 보태주지 않는 시골이야말로 지상천국이라며 말이죠. 또 다른 분이 남겨주신 글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온 지 4년 되었죠. 집은 단열이 잘 되어 겨울에 난방비가 작년에 평균 20만 원 정도 소비됐네요. 남양이라 여름에도 시원하고 잡초와 집관리는 남편의 취미생활이라 재미로 같이 하고 있어요. 정원 꾸미기도 계속 바꿔가며 창의적 활동도 계속하니 도시에만 살아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어 흥미롭기도 해요. 땅콩마늘, 무, 배추, 상추, 부추, 토마토 등 텃밭에서 키워먹는 재미도 괜찮고요. 밥 하다가도 즉석에서 야채를 따먹기도 합니다. 도시가 그립기도 하지만 육시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텃밭 생활과 정원 생활도 참 좋습니다. 봄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봄이 되면 식물들이 어떻게 필려나 설레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 되면 꽃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디에다 옮겨 심을까 연구하는 작업도 도시에서는 해본 적 없는 고민이었죠. 동네 이웃과는 너무 잘 지내고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텃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남대문에 대문이 있다 우긴다는 옛말 있듯이 시골살이 하지 않으신 분들의 극단적 이웃 텃세 얘기가 더 많이 떠도는 것 같네요. 요즘은 시골도 각자 도생하며 변홍사 짓는 분들도 농업회사에 다 맡겨서 직접 변홍사 안 짓더라고요. 그러니 이웃과의 다툼은 도시처럼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현관문 열고 나가면 새소리에 여름에 뻐꾸기 소리 참 좋습니다. 심심하면 차 몰고 마트 갔다 오고 재밌어요.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처럼 모든 전원생활이 다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우선 먼저 몇 달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다 장단점이 있으며 내 노후 생활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곳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후회 없는 집을 고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적당히 넓은 평수의 집 둘째는 병원, 지하철 등 내 집 주변의 인프라 마지막 셋째는 주변 기후와 환경 그리고 주변 이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디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와 배우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경험해 보고 내 남은 여생을 보낼 집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